여기선 주인님이라고 안 불러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? 배팅에 대한 조언? 걸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걸어 그 손가락 꺾어버리기 전에 귀 좀 그만 만지고 다 잃기 전에 도망치라고 플러핑이 허술하군 니 패는 과연 어떨까? 자신 없으면 걸지 말았어야지 다음 패는 뭐지? 스트랩 잔말은 필요 없어 스트랩 미련이 많군 간도는 정해뒀나? 도망치라고 틀렸어 운이 좋군 내 서비스는 좀 거칠 거다 VIP께서 퇴장하십니다 틀렸어 팁은 나중에 받지 5인 내 서비스는 좀 거칠 거다 잔말은 필요 없어 간도는 정해뒀나? 아직 안 돼 실패하더라도 마음 바꾸지 말고 같은 곳에 걸어 언젠가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말이야